안녕하세요. 자, 팀팍통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2013년 5월 10일에 시행된 2013학년도 4월 학력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강의 시간입니다. 자, 23번부터 29번까지 해설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30번은 그냥 안 할랍니다. 자, 이번에는 1단원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시험 범위가 좀 좁은데 선택 과목 지금 어려운 사람도 좀 많잖아요. 공부한 시간이 짧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죠? 확률과 통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오늘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건데 개념을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좀 이제 타이트하게, 컴팩트하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답을 맞힌 거라도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쭉 보세요. 굉장히 이제 짧을 겁니다. 자, 쭉 보면서 어? 선생님이랑 나랑 푸디가 다르네?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부분인 거니까 상승효과라던가 2,6 확률과 통계 이용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부터 그냥 가보죠. 23번분의 공식이니까 3파이 2는 3의 제곱이다. 2H3은 2개 더해서 1 빼서 조합으로 바꾸는 거 4H3이 4C1이고 4다. 자, 그래서 9 더하기 4.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다음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컴팩트하게 탁탁탁 끊으면서 갈 거예요. 자, 24번은 이거 틀린 사람들 의외로 많을 것 같아. 이거 정신 못 차리고. 자, 이거 벤더 연결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 알죠? A, A, C, B, B, C 이 표를 그려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체 집합 U가 있어서 6개 중에서 이제 부분 집합 A, B를 만드는데 여기서 지금 A 합집합 B의 원소가 5개고 A 교집합 B가 공집합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A냐 A가 아니냐 B냐 B가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부분 집합이라는 거니까 A를 뽑는다는 것은 A는 1, 2, 3 해가지고 예를 들면 3개를 뽑게 되면은 A의 선택 안 된 애들 나머지가 4, 5, 6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B가 2, 3, 4면 2, 3, 4 뽑히면 나머지 1, 5, 6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나머지가 이제 요 여사건 A, C, B, C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1, 2, 3이 A고 2, 3, 4가 B면은 겹치는 부분 2, 3이 있겠지. 그게 A와 B의 교집합 자,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합집합이 5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3개가 지금 5개라는 겁니다. A, B A이거나 B인 애들이 5개라는 거예요. 근데 A 교집합 B가 없어. 그 얘기는 여기 들어가는 게 0개라는 거지. 여기는 없어요. 1개도 없어요. 개수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1개라는 거죠. 얘가 이제 5개잖아. 6개 중에서 1개를 빼서 얘가 지금 이제 5개인 거죠. 그러면 요기랑 요기를 합쳐가지고 지금 5개가 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일단 이 1개짜리부터 뽑자. 1, 2, 3, 4, 5, 6 A에도 안 들어가고 B에도 안 들어가는 거 하나를 뽑으면은 그게 6가지가 되겠지. 6가지 이게 지금 이제 요 친구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해줄 건데 나머지 5개를 여기다가 채우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다가 채울 때 A가 여기 여기 A에 속한 애가 결정이 되면 요 나머지가 이제 결정이 자동으로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자리를 채운다. A가 뽑아준다. 5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을 수도 있고 1개 뽑거나 2개 뽑거나 3개 뽑거나 4개 뽑거나 5개 뽑거나 이 경우를 다 더한 다음에 곱하기 6 해서 정답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한 개를 뽑을 때 우리가 6번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6번은 내가 A도 안 뽑고 B도 안 뽑고 결정이 돼. 5개 남잖아. 이 5개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너도 결국 이 5명의 친구한테 두 가지 쓰의 선택지를 주는 거니까 2에 5제곱을 곱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 곱하기 32네요. 정답은 192.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누가 봐도 원수련 문제네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뭐 DEFG 이렇게 있는 거야. 이 7명의 학생 중에서 ABC를 포함하여 5명을 선택하는데 몇 명 더 선택하는 거니? 2명 더 선택하는 거죠. DEFG 중에서 2명 더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은 4CE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뭐 DE까지 뽑았다고 치자. 이 5명의 학생을 원에 둘러앉게 만드는 경우의 수는 5-1 팩토리알이죠. A를 여기다가 앉힌 다음에 나머지 4명을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 곱하기 24네요. 정답은 3번 144가 되겠죠.